KBO에서 이벤트 참여할 수 있는 걸 보고 이 친구가 어릴 때부터 삼성라이언즈 좋아하고 따라다니고 경기 관람 가고 했던 사연을 적어서 사연하고 사진하고 그렇게 해서 메일로 보내서 그 중에서 단첨이 되는 거죠. 삼수 삼천, 학교 삼천 오늘 열심히 해서 꼭 1등하고 싶어요. 어떤 점인 것 같은데요? 모르겠어요. 아직 멀티 아직 모르겠어요. 건강편에 나오시는 분들은 반갑게 인사해주세요. 안녕! 여기도 선수 제일 먼저 목표 등수 목표요? 저희 팀이 안 닫히고 재밌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맞게 해주시는 분들을 많이 하죠. 우리 형 어서 오세요. 안녕히 계세요. 원! 투! 원! 투! 쓰리! 방향! 아! 좋습니다. 자! 우리 3초는 앉았다 일어났다 다섯 번 하고 갈게요. 자, 준비하시고! 준비! 앉았다 일어났다 다섯 번. 시작! 하나! 하나 둘 셋! 방향! 자, 출발합니다. 좋아, 좋아요. 이렇게 착한다니 다고끼를 앉았다 일어났다 하도 모두 출발을 했습니다 아우 말아요 우리 어머니의 지구를 바랍니다 자 롯데새우 지금 안무가 나오고 있어요 아버지 더블! 아우 나이스 잘하세요 아 두번째 아버지는 오늘 아이영님하고 오셨어야 됐네 아나야! 아나야 우리야! 못했어야지! 아나야 슬픈! 슬픈! 아 좋아요! 자 갑니다 갑니다 장수영 선수와 김선수 선수 여기가 소가 후반이냐 야구 선수이냐 그것이 문제보다 아 김선수 선수 영신호받았어요 아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퍼프해볼게 해서 퍼프해볼게 퍼프해볼게 아우님! 최규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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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연습하신거 아니에요? 잘했어요 오늘 처음으로 삼성라이 연습하시니! 드림몬스터! 나더몬스터! 원! 투! 셋! 하나! 택배 ONCE! 골고루 갑니다, 에이시다, 이거!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손을 뽑아야 돼요! 손을 뽑아야 돼요! 손을 뽑아야 돼요! 손을 뽑아야 돼요! 당신이 좋아요! 마지막은 박림이 선수! 박림이 선수! 아, 여보 같아요! 바로 에이시자의 선수로 발목해서! 퍼펙트 피지! 박림이 선수! 박림이 선수! 박림이 선수! 아! 여성 피쳐 월드레! 여성 피쳐 월드레! 여성 피쳐 월드레! 삼성 마이홉즈가 역전환에서! 결승 진출! 삼성 마이홉즈 2학 주요 선수와 키웅 기원즈! 센즈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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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너무 높아요! 이따가 홈런 레이스 결승도 해야 되고! 자! 잠시 후서 삼성 마이홉즈와 키웅 기원즈 조화의 결승전 경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승전인 것만큼 마지막 여성 피쳐 분들께서는 골프장에서 야구 공부를 찾아서 뻔해서 던져주시기 바랍니다! 결승전 같죠? 네, 좋습니다! 자! 우리 마스코트 공부 다 준비됐나요? 원! 투! 스트리! 렛츠고! 아! 댄스 선수 양년들이요! 이혁주! 과연? 아! 기울이 형님 몇 번 더 많았고요! 야! 너! 여러분, 야구공을 찾아주세요! 박예수 네이 한 유분 같아요! 주세요! 네, 마인을 잘 지켜주시고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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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최고팀은 낭은 몬스타 큐! 이혁아! 맨에 오! 맨에 오! 맨에 오! 맨에 오! 아! 우리 안 오! 아니요, 괜찮아요! 나이스! 슈퍼레이스가 야! 오미나이가 너무 비가 오! 엉대야! 아, 그래도 잘하셔가지고 역시 잘 던지시더라고요 그래도 연습까지 올라갔죠 역시, 바람에 손자 잡게 아, 진짜 재밌었어요 아니, 맞아! 오늘부터 다이어트 1위! 아니! 잘하셨어요, 우린이! 잘했어요! 맛있죠? 맛있죠? 와, 저거 얇은 것 같이 아리랍니다 자, 바로 우리 어린이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우리 다이어트 1위! 이정우 선수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친구 이름이 혹시 어떻게 되죠? 병규 박병규 박병규 병규 친구는 혹시 좋아하는 팬 제일 좋아하는 팬이 있어요? 구작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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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욱이 형 아프지 마시고 너무 보고 싶어요 엄마 엄마 왜 이러나요? 너무 좋아해서 물러럭한다고 한국 가봤을 때 어때요? 우승 너무 좋아하는 것 같지? 너무 좋아하니까 화이팅하세요 화이팅 그리고 화이팅하세요 오지 말고 형아 화이팅하세요 심각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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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빨리 보고 싶어요 화이팅 화이팅 이쁘게eker 친구들 가끔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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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